자, 40번 볼게요. 자, 프레드릭 발렌틴, 어, 발음 나도 잘 모르겠다. 스페인시 이름인가? 자, 하여튼 이 사람은 age 20, 20살의 나이에 프레드릭 발렌틴은 자, 이륙했습니다. 멜버른으로부터, 그리고 향하였습니다. Toward a small island, 작은 섬을 향하여 향하였습니다. Shortly after taking off, 자, 그러니까 이륙 후 곧, 이륙 후 곧, 그러나 발렌틴은 reported to fly controller, 관제탑에 보고하였습니다. in melbourne, that he was being followed. 자, 여기서 여기는 동사, 이 대절은 꾸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여기는 이제 전명구로, 전명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죠? 그래서 이 대절은 이 동사의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.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되겠죠? 자, 대절이라고 보고했습니다. he was being followed. 얘는 시제가 뭐야? 과거, 진행, BING니까, 그치? BING, 그 다음에 BPP니까 수동퇴내. 그러니까 뒤따름 당하고 있다. 그가 뒤따름 당하고 있다고 UFO에 의해서 A strange aircraft is hovering on top of me. 한 기이한 비행기가 맴돌고 있습니다. 나의 위에서, after that. 그것 이후, 발렌틴 stopped talking. 이 발렌틴은 이야기하는 걸 멈췄습니다. 그때, there was dead silent. 자, 존재 구문이죠? there is there. 그 다음에, dead silent. 죽음 같은 침묵이 있었습니다. 발렌틴 and his plane never reached the island. 발렌틴과 그리고 그의 비행기는 결코 그 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and no trace of him or his aircraft was ever found. 자, 여기는 노우가 맨 앞에 나가 있는 부정문이 되는 거야.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. 어떻게 해석한다고? 동사를 부정. was ever found. 그러니까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그, 혹은 그의 비행기에 대한 흔적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자, 내려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NASA scientist, Richard Haynes, heard about the story. 그래서 NASA 과학자인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고 and began an investigation.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he analyzed Valentich's voice on tape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테이프에, 저장한 거야. 관제탑에서 옛날에는, 요즘은 다 디지털 컴퓨터에 저장하지만 옛날에는 테이프에다 저장을 했거든. 요거에서 얘의 목소리를 분석을 했습니다. and the strange sound. 그리고 그 기이한 소리를. 자, 여기서의 heard는 뒤에 명사 목적이 없죠? 그러니까 PPR, 후체수식 들어가야 돼, 들려진 기이한 소리. at the end of the tape, 그 테이프의 끝에서 들려진 기이한 소리를 분석했대요. 그러나, he concluded, 그러나 그는 대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it was unidentifiable, 그것은 식별 불가능하다고. he decided, 그래서 그는 단지 대절을 결론 내렸습니다. 여기도 또 존재 구문이다, 그죠? there is there, I. there was several possible explanations. 몇 개의 가능한 설명이, 몇 개의 가능한 설명이 있다라고만 결론 내렸습니다. for the mystery, 그래서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, 어떤 미스테리예요? 수식 들어가야지, 명사. 명사 뒤에니까,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미스테리. 그럼 뭘 둘러싸고 있는 건데, 이 사람의 사라진 거에 대해서, 이 사람의 사라짐, 밸런틱의 사라짐을 둘러싸고 있는 미스테리에 대한 몇 개의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결론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unidentifiable, UFO, 식별 불가능한 flying object, 비행 물체.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한이지, 그죠? 그럼, 이거요?